섹템버 13, 지금 섹템버 13, 2013, 2.50 p.m. 자, 10일 left. 자, 히얼. 자, 히얼. 지금. 섹템버 13, 2013, 2.50 p.m. 이거 지금 슬라이드 쇼 하는데. 슬라이드 쇼에서. 송 업로드인 게 더 중요해요. 자, 이걸 풀어내겠지? 자, 여기. 송 업로드인 게 더 중요하고. 클래픽.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게 체인지가 돼야 돼. 클릭을 하면은. 자, 이게 리스탈트라야 되거든요. 여기 리스탈트라야 돼요. 자, 요거. 타임. 클릭. 클릭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도전체인지야. 이거 봐. 클릭을 하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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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하는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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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머스트 스타트 어게인이잖아. 그게. 머스트 스타트 어게인이잖아. 그래? 요게. 머스트 스타트 어게인. 클릭. 도전 스트라이프 매니타임 사운드 도전 모커 지금 풀이되지 저거 완전히 프리즈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올 링크가 프리즈가 되어있어 올 링크가 프리즈가 되어있어 프리즈가 되어있어 프리즈가 되어있어 프리즈가 되어있어 이러면 커서가 더 중요할까요 프리즈가 되어있어 클래스 도전 모커 와이어 와이어 어라운드 및 썬바디가 있잖아 그럼 도전 모커야 저런 디렉트라믹 디바이스 와이어러 실이 커넥되어있는거지 팔로우니 하거든 컨트넨스를 어라운드 및 하는다 도전 모커 이 블랙들이 어라운드 및 라트하고 서든 미하고 지금 비싸대는 있어서 블랙 레이비 피쳐 오버드에서 컨트넨스 썬블랙들은 오버드에서 블랙 썬바이드로 오버드에서 블랙셋스 비디오로 맞추래요 아유지 키워잖아 그러면 오버드에서 블랙셋스 비디오 있잖아 그런거로 맞추래요 블랙셋스 비디오 블랙셋스 비디오로 맞추래요 그리고 Now 이제 proz 됐었다가 again 다시 prs가 딱 되어있어요 버그가 들어오고 있는거야 버그가 컨트넨스 비디오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자 니가 지금 클릭을 하는데 시타메디넥스 시타메디넥스 시타메디넥스를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하거든요 시타메디넥스 여기 클릭을 하고 있더라 버전챙지 지금 링크가 권해버렸어 버전챙지 이걸로 지금 이러니깐 이게 뭐냐면 블랙하고 전라도 주이시, 이탈리안, 아리시, 브리티시가 2대를 배웠다 사탄필피그라 버전 워크 지금 자 이게 비프로그련네 지금 이걸 온리 원 오브 디스 지금 디스 프라블럼 버그로 아이스팬드 볼던 아워 비포 이븐 나우더 지금 이런 웨스팅 타임 터러지 스로 디스웨이 대인세스트 대여부단별이 아 아주 음악 아시죠 스로 디스웨이 대인세스트 대여부단별이 자 데이트 앤 타임 타임 자 워싱턴 디씨 자 인터넷으로 하는거에요 인터넷으로 자 워싱턴 디씨 데이트 앤 타임 자 여기 자 여기 이게 탄나울데 자 이게 전라도 독일어 올드 코리안 올드 코리안 그 어 파 히스테리 올드 리뷰 히스테리 자 이거 실행해서 나온거 자 아이피어드레스 아이피어드레스 자 뭐 슬로우리디 슬로우리디 자 클릭을 했네 자 아이피어드레스 자 자 와시스테리씨 아이피어드레스 와시스테리씨 여기 나와주시면 아주 뱅실없는거 이거 어 이게 더즈머커잖아 이거 어 링크가 좀 더즈머커 이거 자 링크 더즈머커 더즈머커 이러다가 그냥 폰업 닦여보죠 이러다가 자 비싸드미에서는 블랙 레이디 피쳐 블랙 레이디 섹스 막 이런거 같이 한다고 비싸드미에서 아 그래 자 여기도 클릭이 지금 클릭이 이거 클릭한다고 여기 클릭 자 여기 클릭 클릭 지금 풀이 됐지 풀이 됐지 자 이거 클릭할게 이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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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다보면 여기 지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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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하고 이거 완전 사이콜피치 되거든 이게 이런거를 냅둬오지 말아라 디스피죠 마시픈 디스피 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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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로서 치중하자면 틈이 틈이 놔두고자 이거죠 아주 더 역을 내고 이게 지금 라이브 인 드럭 앤 게이타운 드럭 앤 게이타운 라이브 인 드럭 앤 게이타운 라이브 인 드럭 앤 게이타운 그런 거를 라이브 앤 게이타운 아주 치닝을 오마가스래 치닝을 그런 거를 라이브 앤 게이타운 이러다가 노 투미닛 사인 나오는지 투미닛 사인 워딩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만 create confusion 하는거야 투미닛 워딩 사인이 디덕 컴하셨다가 나누고 케임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또 뭐야 버그 들어왔다가 자꾸만 데이 원 미투 컴퓨즈 인거야 데이 원 미투 컴퓨즈 그런 오프레이션 한다고 자 요거 지금 저 지금 탕퀸즈였지 아주 테러블 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의 그 사우스 코리아의 올드 미리드 워먼의 히스테리 허즈번들이 말이야 더 좋으믄고 백투 홈인거야 사이콜 히스테리 같아가지고 아주 스테레스테리거든 코리아에서는 그게 소셜 프라블럼 지금 소셜 프라블럼 에이지가 에이지가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루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인 대열리지라고 아주 스테리크 유에스에서는 워치 몰 파워프지 코리아에서는 그거 빗해버리거든 코리아에서는 빗하는데 유에스에서 빗하면 또 털어버리거든잖아 어 그런거 situation 어 비블리컬이 비빙으로 돼있다고 솔로몬 워먼이죠 플리시 데리도 스틸 포 어베이크닝 플리시네스 워먼이죠 플리시 그죠 포 어베이크닝 플리시네스 어 그런 케이스 그지 로지케이셔널 비빙이 이제 데피니티티 리퀄이 된다 그지 유에스 그지 anyway 데스토리지 와이프 아이디아 디자인 러시아 천하 프렌시 란 뱅크 이라니안 뱅크인 이란 차니스 뱅크인 차이나 아이디어야 되겠니 음 디스 이즈 라이브 인 어 드러겐 게이 컨트리 드러겐 게이 시티 드러겐 게이타운 아 뱅크 뱅크 폴리스가 세팅 다 하지 그지? 언더러 알았어요 지금 폴리스가 바로 킬면 돼, cannot 킬미지 그지? 그지? 사람도 있어 인터내셔널 론, 폴리스 에바레이션 드럭, 오블리게이션 폴리스 에바레이션 킬링 플랫, you didn't arrest anybody you didn't start any investigation you shouted me